이야! 언니! 먹자! 너무 멋쟁이세요. 진짜 엄청 멋쟁이시더라. 닮았어. 그치? 닮았어. 잘 먹겠습니다. 찍어서 보내드리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빠! 아버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일단 다리부터 뜯어. 큰 거, 큰 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잡아요? 뭐? 입에 넣어. 대박! 잡았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그래, 내가 이걸 먹고 싶었다고?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내장. 너무 맛있어. 그럼 얘는 좀 내장. 뭐 이런 느낌 좋아한다니까? 숲의 아이 근데 내장 좋아해. 국물 봐. 모든 스트레스와 힘든 일은 먹는 걸로 써요. 이렇게. 이만한 게 없어. 그럼. 행복은 멀리 있잖아.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 있네요. 포항에. 볶음밥을 일단 이렇게 뜯고 있어 봐. 샴케를. 자, 먹자. 야, 진짜 미쳤다. 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뚝딱뚝딱. 그냥 밥 넣고 내장 넣고 볶음은 끝이야. 일단 우리 숲의 어른. 숲의 어른. 숲의 어른. 숲의 어른. 내장 강사하기 때문에. 선생님 김치랑 혹시. 사실 이 말랭이가 제 취약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대박. 숲의 어른. 어른 씨는 대만족을 하셨고요. 진짜 맛있다.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응. 그거 알아요? 너무 맛있는데 인상 쓰는 거? 이게 마법이야, 마법. 하나도 안 쓰고. 이거야. 이거야. 다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잘 먹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우와, 잘 먹었습니다.